과거와 현재 그리고 군항 황대철 역 당시 31세, 천호진 현재 62세 이 작품에서 황대철 역할로 8년 동안 출연하며 백상 신인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. 1세대 프로레슬러 청규덕의 아들로 운동신경이 좋아 액션연기에 능합니다. 태권도 4단, 유도 3단 유단자입니다. 드라마 괴물에 출연 예정입니다. 박해숭 역 당시 29세, 이경표 현재 60세 1980년 2회 미술 춘향 출신으로 같은 앱 TBC 22기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. 2007년 직장연예사 마지막 출연작입니다. 2020년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하였고 현재 화장품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장씨 역 당시 46세, 유병준 현재 77세 주로 사극 시대극에 자주 출연하였고 대표작은 태조왕건가 무인시대가 있습니다. 2010년 거상 김만덕이 마지막 드라마 출연작입니다. 재현 프로의 강간이 출연하고 있습니다. 오동숙 역 당시 28세, 장이수 현재 59세 아역배우 미스로테 출신입니다. 1981년 KBS 8기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. 2000년부터 장승천에서 장이수로 활동명을 바꿨고 2015년 정식 개명하였습니다. 2020년 우아한 친구들에 출연하였습니다. 고천댁 역 당시 24세, 봉해선 현재 55세 1968년 TBC 7기 탤런트 데뷔 후 주로 사극에서 활약하였습니다. 특히 상국 역할을 자주 맡았습니다. 2016년 옥중화가 드라마 마지막 출연작입니다. 임병태 역 당시 37세, 임선택 현재 68세 연극 뮤지컬 배우이자 연극 연출가입니다. 현재 가수로 활동 중입니다. 3기에 옥기의 남동생으로 재출연하였고 2006년 대조영이 마지막 드라마 출연작입니다. 최근 마스크 무료배부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. 안팽순 역 당시 31세, 최화정 현재 61세 배우로 시작해서 요리생활 프로 MC 및 최근 홈쇼핑 쇼호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. 1996년부터 현재까지 25년간 최화정의 파워타임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최근 예능 에로부부에 출연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꼭 남겨주세요. 아재티비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